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엘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은정이에요 반갑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한국말을 공부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저 남자친구가 아닌데 그 터키 사람인데 그 남자친구가 이거 배울꺼야 알아요 아쉽게임 나 피어슨 샘부지 샘부지 여름 오이스탠 샘 샘 익스트림 샘 슈비어롬 미안 하하하 okay I don't have much else to say but yeah I just made the video for fun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for watching my video so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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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